랩! 랩! 쟤는 왜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야? 와! 왜 틀렸어? 왜 이래야? 아악! 바로 띄울 것 같아. 샷건을... 뒤졌는데? 쟤다. 와! 이게 잡았다. 또 있는 건가? 한 명이? 왜? 왜 점프팅도 하고 있었지? 발소리... 있네. 또 패이 더운데? 또 패이 더운데? 아 이거 샷건인데... 아 이거 샷건이라 못 붙겠어! 어떻게 님들아... 아 이게 무슨 헤드샷이 떠? 이러면 오까? 이게 왜 헤드 같냐? 구멍으로... 마사이건 미안합니다. 우와 이거 구멍으로 썼어. 그니까 이게 판정 맞아? 아니 한 대 피가 깎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판정이 머리가 난다고 헤드샷이 난다고... 나 쟤는 진짜 어이없었겠다. 나 쟤도 여기를 쬐고 있었을까 근데? 아쉬운데? 아쉬운데? 피가 저렇게 철철나는 얘기 안죽어? 파츠가 다 있는데 샷건이 왜 이래? 아쉬운데? 피가 저렇게 철철나는 얘기 안죽어? 파츠가 다 있는데 샷건이 왜 이래? 세웠는데? 아쉬운데? 여러분 샷발이 너무 별론데? 어떡하지? 너무 못 쏘지 않았어? 총이 약간... 약간 눅겠다는 느낌? 만세! 만세! 오늘 쳐둘래? 아하하하 롤레테스트! 최초의 타는 척 하면서 애싸 해가지고? 강화번호 마침라 흐아아아 선호 킹 킹 샷 스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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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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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왔나봐 호랑님 결과는 냥냥 쟤가 양각 아니야? 아.. 내가 하늘 앞에 일을 쏴야지 무슨 짓이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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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열심히 쏴.. 내가 얼마나 잘할 줄 알고 냥냥 구상.. 9개 있었어 아.. 아.. 알고 생긴 건 아닌데 9개가 와따마! 잘한다! 다음 킬까지 파밍 금지 아무거나 킬님 결과는 가방에 있는 3가지 버리기 타임! 10호 진통새 붕괴 1 2 3 4 5 어렵지 않아요 너무 빡세 이제 맨날 확인하고 들어 지금 가자 여기 있으면 뭐하겠어 나 어떻게 그러면? 나 먹었는데 어떻게? 나 너무 너무 의심이 흐름대로 먹어보는데 어떻게 뱉어? 어떻게 토해? 이거 여기 토하면 인정해줄거야 아니잖아 어떻게 토해? 진동새 하다 먹은거야 이건 이정도면 가혹한거 아니냐? 킬템 다 버리다 이거 이거 저 다 버리면 나는 어떻게 치킨 먹나? 그때 약간 좀 룰렛 바뀌는 이유로 냠냠이 좀 많이 나오는거 같애 킬템 다 버리다 이거 킬했는데 먹어도 돼요? 그렇다면 제가 한번 길이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즘엔 너무 긴장감이 없어진네 어? 제사통계 안 썼네? 뭐야 안 썼네? 어? 피구공? 못참지 76발이라도 나는 못참지 총알이 너무 웃겨 하하 엄청 멀어 집이 없어졌어 냠냠 쟤네 왜 자꾸 이쪽으로 오는거야 와아 왜 필요했어 애들 왜 자꾸 척발이 말이 안돼 무슨 라이든 다 이렇게 쏜 애들이 어딨어 집게도 버리지 냠냠 왜 이렇게 핵같아서 핵같해가지고 무섭다 퓨제미르 님 결과는 뚝배기 버리기 아아 진짜로 룸뚝이 같은데 아아 망했어 아하 내 뚝배기 안써줄게 아 뚝배기 안 맞았다 아 뚝배기 안 맞았다 나 양가게 내 뒤뒤뒤뒤뒤뒤 내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아 뚝배기 못먹냐? 아 진짜 짜증난다 쟤 징글징글해 얘 뭐지? 우리 관전 한번만 보자 얘 뭐야? 나한테 왜 이렇게 잘 싸 와 근데 얘는 진짜 겁이 없다 MG라서 그냥 쫓아다니는 건가? MG3라서? 나보다 잘하는 애 맞는 것 같아 라이딩을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근데 이거 다 맞는 느낌이라 이게 좀 쎈데 이렇게 다 맞아 라이딩이? 이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엄마 두 명 아니야? 손들어 꼼짝마 아 너무 빨리 쏴버렸다 아 왜 이렇게 늦게 내렸어 발소리 올라가나? 어 블랙죽 여기 있으면 안 죽겠지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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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나중에 잡고 보급일터 가보자 탈렸을 것 같긴 한데 옥상이라 아직 안 먹었을 수도 있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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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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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인가? 나 쏜게 얘인가? 저 옥상 어떻게 올라갔냐 너 근데 야 인마 너 어떻게 올라갔어? 나도 알려줘 몇 시에 하시나요 우와 암 털렸어 들어가져 서클 안으로 ancy 취 Peterson 냥냥 진통지 버리기 진통지 지금 먹을 건데 하핳하핳하하핳하하 하하 아 개약으로 깊다 다시 갈라킨 페스티 tended 딱 카라킨 치킨 먹고 딱 콩나물 불국이 먹고 딱 빙고하고 낭 취대밀은 임 결과는 냠냠냠 진통제 지금 먹을건데 아하하하 아 걔 얼굴이 좋다 딱 카라킨 치킨 먹고 딱 콩나물 불고기 먹고 딱 빙고 하고 좋은데 여기 떨어졌었다 여기도 와 어그 좋다 근데 넌 왜 뒤도 안보냐 이쪽기 냠냠 한칸 땡겨 아이고 저 엄청 정확하게 들어 아이고 저 엄청 정확하게 들어 블루밍님 결과는 뚝배기 버리기 하지만 시체의 삼툭 있다는 점 맞다 아야야야 겨울이 샤마빠님 결과는 냠냠 뒷줄 법님 결과는 2번 총만 버리기 2번.. 어어.. 근데 왜 나이 했다.. 아.. 버리기 싫다.. 아 아깝다 했다.. 치킨각 치킨각 2명 밖에 없거든? 나 빼고? 위에 한 명 있어야 되는데.. 저 봐 왜.. AI 지원님 결과는 양손으로 만세 3차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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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이놈! 앞에 찾았다.. 얘가 쟤 잡으러 간다.. 내가 둘 다 잡을 수 있겠는걸? 내 오빠님 결과는 냠냠 냠냠 1대1이다.. 겨울이 샵아빠님 결과는 다음 킬까지 파밍 금지 음.. 파밍 안해도 되지.. 아쉬운걸? 아쉬운걸? 윗줄검님 결과는 냠냠 아쉬운걸? 아쉬운걸? 나이스~~ 감사합니다.. 자 방금 자기장기 너무 좋아했다.. 그치? 내가 가는길에 적은 없었어.. 너무 길렀어.. 감사합니다.. 고맙습니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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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T.. 고맙습니다.. 흐흑의ount 확인해볼세요 2단요